강원도에 들어온 돈이 강원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강원 상품권. 강원도는 최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가며 강원 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할인과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금의 여계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30억 원 규모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유통량은 2017년 한해 400억 원 규모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9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 뒤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초기 노인 일자리와 청년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시장 상임과 소비자들은 강원 상품권의 장점이 적다고 꼬집습니다. 2만여 개의 가맹점은 돈의 전체 점포수의 30%도 채 되지 않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본사가 수도권 등에 있는 업체는 아예 가맹점이 될 수도 없어 사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 상품권은 아예 없어요. 어쩌다 들어오는 게 온누리 상품권 들어오고 일주일에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불편화돼서 어디가서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용하기 안 되더라고요.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 상품권.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